여긴 지난 10월 개관한 국립무용유산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무료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직접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의 한창인 판소리 적폐가 이수자, 지기약 예술감독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바쁘게 준비 중이신데 제가 실례가 됐나 봐요. 괜찮습니다. 지금 어떤 공연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국립무용유산원의 토요상설 공연이 지난주에 개막에 이어서 두 번째 공연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갑작스레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무용유산원을 찾아오시더라고요. 토요 무료 상설 공연에 막이 올랐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무용문화재 이수자들의 혼이 담긴 소리가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4월 공연은 봄의 정치를 만끽할 수 있는 판소리 추년가입니다. 자리가 참말로 이목요리요? 맞네, 맞네. 맞습니다. 안녕! 국립무용유산원에서는 매월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 관객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무료니까 많이들 오셔서 꼭 보세요. 발걸음도 재미있고 모든 것이 다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춤도 같이 덩실덩실둔 혼자 손으로 막 췄어요. 맞습니다. 이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